와우와우 바닥코끼리 승현 고민 가볼까 하는 느낌 아유 정말 아이템 안써요 어 아이템 써도돼요? 뭐 하세요 아이템 써도 상관없어요 르타모 르타모 와우 바닥코끼리 승현 유튜브 하이 코이커 핸볼 로드 뿅 와 우영이 올라오다 미쳤다 이거 오늘 야 이 멤버는 내가 하니까 빡세고 오늘 형이 싸면 되죠? 네 해요 해요 네네네네 다 까져 먹어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너 솔직히 나한테 뭘 할게 아니야? 뭐요? 나갈 수 있어요 담배 마시는 거 아니에요 형이 맛이 이상한데 그 왜 그러냐면 손에 손에 담배 냄새가 나와서 그래요 엥마 다 쓰고 있잖아 저게 한번 더 있어? 음.. 한 명 더 있어? 잘한다 진짜 이제 밀어내 밀어내 아.. 왜 이렇게 못봤는데 진짜 잘한다 잘해 사실 멤버가 세네요 이게 그 택태를 택태를 이렇게 했냐고 이게 적지만 자, 깨비고요. 현재 스코어는 4연패입니다. 벌써 4연패에요? 네. 자, 페인트는 흰색깔을 흰둥이 흰물쇠 됐고요. 흰물쇠. 와, 어떻게 저지구. 자, 러너는 귀엽습니다. 절대 조각이 맞습니다. 완전 안짤리나? 오케이. 완전 안짤리고요. 오, 절대 잘 못해. 아, 여름까지 틀면 안 돼? 아. 아, 이 방에서 다가가. 아, 이 방에서 다가가. 딱딱하다, 진짜. 아, 뭐해, 좀. 진짜, 진짜 안닮에만.. 안닮에만.. 아, 이 방에서 다가가. 아, 이 방에서 다가가. 아, 이 방에서 다가가. 아, 이 방에서 다가가. 아니, 뭐하세요. 혼자서 자꾸 막으십니까? 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혼자서 왜 이렇게 막 부딪히시려고. 아, 이거 지금. 아, 이게 뭐. 아, 이거. 아, 이거 좀. 아, 아. 여기서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냥 막자가 잘했어요. 그냥 막자가 잘했고. 아니 그냥 항상 막힐 거 다 막히고 그냥 경기 졌을 때 이제는 편하게 달릴 때도 있어요. 오히려 일하고 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막 그냥 졌다고 생각될 때는 좀 잘 타는 것 같은데. 그걸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다 다 다 다? 뭐 다 다 다 막다. 다 잘 피하는데 마지막에는 왜 그러지? 자 우연패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 고구리 이제 물새 스타일이구나. 좀 시원시원한 주인 좋고 싶습니다. 답답해요. 셀셀에 참 많이 와가지고. 이것저것은 도망 hitch더라구요. 어 케이크 착용하십시오. 지금 막장에 푸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잘하냐는 편구나.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엉 엉 엉. 우와. 오늘까지 막장을 하네. 하지. 삼척. 흠. 아직 괜찮아요. 따라갈 수 있어요. 흠. 불쌍.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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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 그치 따라가세요 여기서 무사히 날라온다! 따라가세요 아 진짜 왜 그래 답답해! 아 이 두 무대에 대단하다! 무사히 날라온다! ㅋㅋㅋㅋㅋ 아 진짜 다음에 제대로 할게 다음에 제대로 할게 주인이 안되는데 다음에 제대로할게 주인이 안되는데 다행히 다행히 아..고을하오..고을하오.. 자기가 나를 위해.. Sage아 으 으 으 이따티가 괜히 민발이야. 아다리가 잘 왔는데. 왜 이렇게 빨라. 이걸로. 이걸 진다고? 이걸 진다고? 마지막이야. 진수만 탔어도 이겼는데. 진수만 탔어도 이겼는데. 왜 자꾸 지지? 아. 실현패. 이 트랙은 늪치 싸움만 달았네. 이익이 있습니다. 진수만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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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졌다 와우 뭐야 빠졌는데요? 어? 잠시만 할 필요 없잖아 벌칙 나니까 어? 어? 파란 파란이죠 네 이거 주작이에요 사실 이거 일부러 지는 거에요? 그냥 주작이라 하자 그냥 진짜 주작이라 하자 아 이거 주작이라 하자 진짜 심각하다 좀 왜 이렇게 안되지 이거? 아 왜 인코스를 타요 거기서 그러게요 저도 내가 인코스 탔어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탔지? 그치만 에어여 아 아 아 아 아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어? 나 끝판왕 이정도 못했지? 어? 나 끝판왕 이정도 못했지? 아니요 한 번도 없어졌어 응 빠졌어? 자 이렇게 되면 물새 선수 9연패 갑니다 또 루트패에서 이겼어야 돼 끝난 기회를 놓친다 루트패 호공에 가는 길 트랙에서 인코스만 타고 아웃스런만 탔어도 막차 피하고 나서 충분히 러너가 거리 차이가 꽤 멀어가지고 못 따라오는 입장에서 앞에 가서 막차 살짝 당했는데 이긴 그림이었는데 9연패입니다 얘네들도 지금 긴장아 긴장은 없을걸요? 얘네들도 왜 긴장이 존나 못하는데 얘네 긴장하지마 얘들아 긴장 풀어 에이 긴장하지 말고 밥먹어 그 상황에 루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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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ľ패 루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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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벌칙이 뭔데? 죽였는데? 러는 안오거든? 이제 오거든? 러는 포스가 한다면? 이겼다 다 같이 지금 모델이 가니? 네 모델 포즈가 이제 하시면 돼요